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 허물허물하죠. 기울어진 선거제도를 바로잡을 그런 의지가 없다기보다도 참 약한 같습니다. 아주 약한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숨줄과 같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선관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4월 10일 총선이 2020년 4.15 총선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거고 제가 궁금해하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포기할까 이 인쇄 날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 투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종의 수단이자 방법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 그것은 그냥 다르게 직설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위조 투표지 생산 제조 투입을 4월 10일 총선에서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더라도 조금 더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쇄 날인을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낮습니다.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조작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사전투표 조작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문제점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증감 작업 후보별 득표수 조작 작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여름도 주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관한 날인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국민의힘이 요구를 한 마감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2주를 다 채우고 이번 주 화요일이 수요일이 됐을 때까지 아무 소식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 국힘당은 끝까지 목숨 걸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려고 할까 여러분도 궁금함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하게 여러분들 개인 도장을 관철시킬 걸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사적이고 국민의 힘은 미온적인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이면 땡큐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 학별위원회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절실 한쪽은 절실하고 한쪽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절실하고 다른 한쪽은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짐을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혀 선거 문제에 대해서 선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저는 유추해서 수장 국민의힘의 거의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에서 기울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의지나 의도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부기관인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목숨 걸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재의 낮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한 번 더 거론하는 중요한 이유는 근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은행을 보면서 더더욱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자들이 보기에 폼은 잡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폼은 잡지만 그걸 관철할 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부로 이동할 때 선거 부정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천창용 씨께서 근접해서 여러분들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한동훈 씨가 코앞에서 뭡니까 선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천창용 씨 이야기입니다. 국힘당 당사 앞 한동훈 코앞에서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식 11일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부정선거 왜 외면합니까 부정선거 왜 외면합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이런들 내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둘러싸여서 국민 당사를 나와서 차를 뭡니까 타고 타는 데까지 크게 외치는 거예요. 좌우가 막 쯔렁쯔렁 울리게 그 동영상은 트위터에만 올렸는데 트위터하고 이런 페이스북에만 올렸습니다. 유튜브는 올리지 않고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크게 외치는데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바로 여기 있으면 뭡니까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일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당 입장이 어떤가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냥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가 해온 것 정도로 qr코드하고 검표 과정의 3사정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고 국민들이 와과 꼴이더라도 관계없이 그냥 선거를 치른다. 그게 국민의힘의 비공식적인 입장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전망하는 겁니다. 4월 10일 당일 투표 여러분들 진행되고 4월 11일 아침에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대패했습니다. 민의를 충실히 따라서 민생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동훈이 이야기하고 단상을 데려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패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바로 잡은 다음에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이럴 겁니다. 어?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졌네? 어?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강수구청장도 졌네? 어? 엑스포브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졌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아마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전혀 여러분들 오늘 권호영 변호사께서 올린 글을 보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 및 스캐너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 내부의 컴퓨터 가판입니다. 이런 장치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장치를 기계장치이고 전산시스템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해외에 수출되어 부정선거로 각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도 국회에서 덮였고 가전 오작동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일관되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기계장치다. 외부하 연결되지 않는 기계장치입니다. 그게 다 이번에 국정원 여러분 감사를 통해가 12월 10월 10일 감사를 통해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고도의 컴퓨터인 겁니다. 전산 장비. 왜 투표지 분류기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되는 lg 여러분들 노트북이 그냥 고성능 컴퓨터지 않습니까 권호영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근호 대표께서는 관내 사전 투표지를 대량 인시하더라도 개표하는 과정에서는 위조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설령 위조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위조 투표지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버리고 100번 여러분들 완전 수개표를 하더라도 그냥 위조 투표지가 다 합리화된 겁니다. 그거를 전면 수개표라는 이름으로 다시 국민들을 또 속이는 겁니다. 사전 투표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삐뚤빼뚤 불규칙하게 도장이 찍히는 것을 인쇄로 흉내낼 수 있지만 인주가 번지는 것 실수로 비켜서 찍은 것 등은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도장을 직접 찍어도 위조 가능성이 완전히 덮이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 인쇄 위치를 프로그램으로 랜덤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가 조금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과정에서 조작범들이 실수로 해서 적발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개표하는 과정에 투표지 위조 여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위조 여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대충 비슷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고 재검표를 하게 되면 대충 인쇄한 투표지를 공개 못하고 프린트로 뽑은 것처럼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엉망인 투표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재검표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봐야 인심죄인 대법관들이 다 덮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 예상한 대로 기존 방식으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4월 10일 총선까지는 총선까지 하고 총선에서 얼마나 조작했는지는 밝히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손을 떼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월 10일 총선까지는 거의 모든 정모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내 전국 규모의 이런 조작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조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도 조작을 빠른 시간 내에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조작했다고 아우성 쳐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에서 또 당하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2017년 대선 부터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까지 모두 10번의 공직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 6번은 문정권 하에서 4번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6번 4번 정도의 10번의 공직선거를 민간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모두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실을 모두 다 은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불당 쪽은 부정선거를 집행했고 국민의힘 쪽은 부정선거를 덮은 겁니다. 여야 정치인을 모두 다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덮은 것이 그 완결판이 4월 10일이 될 겁니다. 그 이후의 선거는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외군과니까 모두가 다 이제 협력해 가지고 똥통 국가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들 2027년도 선거는 그냥 조작해서 다 넘어가게 될 거니까 더 이상 투표장을 찾아서 표를 찍고 하는 자체가 아주 우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당 사건을 그냥 죄를 47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있는 죄를 다 깔아뭉긴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걸어온 인생 역정을 미뤄보게 되면 조금 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서울의 중산층이 유복하게 크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왔구나 그게 그냥 이번에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는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차 타고 가버리는 거가 다 먼 거 아니까 그냥 그게 그 사람 전부인 겁니다. 그 사람 전부가 다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뭐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많이 봤던 사람들 유행인 겁니다. 산수 값산으로 값에 이익되면 움직이고 이익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승대법님 그럼 이번 총선도 지겠네요. 아니 그러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뭐 투표장 가야겠죠. 이기기가 힘들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표를 만드는데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